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이번에는 단추를 보여드릴 건데요 골드 단추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제 여름옷은 약간 사이즈가 작은게 좋을 것 같아서 사이즈를 약간 줄였구요 실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가 2cm 짜리 2cm 짜리도 팔고 있으니까 2cm 짜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옵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요 그리고 지금이 1.8cm 가 이정도 차이 이게 이제 실버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실버나 골드는 어디에나 다 잘 어울려서 갖고 있으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좀 질리거나 하시면 매니큐어를 여러 번 칠해서 색상을 아예 바꿔도 됩니다 빨간색 이라든지 그렇게 매니큐어로다가 색상 변경이 가능해서 또 재밌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를 한게 진주 단추 이건 또 여름에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진주 단추 입니다 이거는 이제 1.5cm 인데 1.8cm 짜리 하고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차이 그리고 이제 일반 단추 인데요 이거는 2cm 짜리 진한 곤색에 약간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굵기는 이 정도 되구요 이거는 2cm 인데 기존의 이 골드 단추 있잖아요 예 이거 하고 센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것도 여름이나 간절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